9. 에이애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려서부터 음악을 조금 남달리 좋아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도 홍대라든지 여러 곳의 공연장을 즐겨 다니기도 했고 특정 가수의 팬으로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따라다니기도 해봤지요. 아마 자연스럽게 음악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전공은 전혀 다른 쪽이지만 대학 때는 공연 쪽에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 음악 스튜디오에서 인턴도 해본 경험도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악과 관련된 축제에도 많이 참석했었고 여하튼 ANR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배워볼 기회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일찍 관련된 것들을 자주 접해본 것이 자연스럽게 지금의 일을 하고 있고 또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ANR에 관심이 있고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면 취업을 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경험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무엇 하나라도 어깨너머로 배우려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